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4,900에 손한 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1만 6천여 명 줄었습니다. 위중증 환자는 339명, 사망자는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감염 제1생산지수는 0.75로 4주째 1아래로 나타났습니다. 정부는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건 아직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는 걸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.